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! 오징어 바삭바삭 치킨 손질이 너무 좋아요 소스 계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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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삭바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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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쭈찹쭈찹 아삭한 맛 까먹어서 야무색 마늘 쭈찹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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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쭈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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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맛은 달콤한 맛입니다. 매력이 풍뎅이 없어집니다. 매콤한 맛 매콤한 맛 이 맛은 이번엔 마늘과 함께 먹는 맛을 볼수있어요. 치즈볼 바삭바삭 새우젓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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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삭바삭 치즈가 너무 맛있어서 먹어요 바삭바삭 치즈가 더 맛있었어요 치즈가 더 맛있었어요 치즈가 더 맛있어 치즈가 더 맛있었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!